실물 코딩 작성 원리 살펴보기인데요 어떤 암수를 만들었냐면 리셋 칼라라는 암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셋 칼라라는 암수는 이런 겁니다 B4에서 여기 B4라는 거는 아래 왼쪽 보시면은 A-way에서 그래서 B4셀부터 B4에서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서 오른쪽 아래 끝까지 드래그한다는 그러면 아하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변수를 A-A 셋 A라는 거는 A-A라는 변수를 저장을 하자 셋이라는 건 어떤 개체를 변수화시키는 명령어인데 A-A에다 저장을 하자 그 다음에 아래줄 보시면은 A-A.interior.colorindex가 0이다라는 거는 아 그 A-A의 영역의 칼라 색상을 0으로 만드시오 색상을 없애시오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아 네모박스 친 영역 보이시죠 이 영역은 A-A로 변수를 저장을 했고 오른쪽처럼 A-A.interior.colorindex는 0이라고 만드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셀의 색상을 없애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코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ppt로 살펴보고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딩 명령어를 제가 미리 만들었습니다 리셋 칼라로 함수는 위에처럼 함수 예제가 나와있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range before.offset 0,0이라는 거는 b4셀 0,0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b4셀을 가리키는 거고요 range before.offset 0,3이라는 거는 아래로 0칸 오른쪽 3칸을 나타내기 때문에 b에서 오른쪽 3칸을 가면은 b4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range before.offset 0,3 하면은 뭐였죠? b4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end라는 거는 끝으로 가시죠 괄호 열고 xl down이라 치면은 맨 아래로 가니까 영역의 끝으로 가서 이 15셀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안에 range before부터 그 다음에 range before에서 .offset 0,3은 오른쪽 3칸을 이동한 다음에 아래 끝으로 이동하니까 b4부터 이 15가지의 셀을 드래그하시오 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 range 안에 두 개의 셀을 지정하면은 드래그하는 거다 그런데 range before는 before 셀을 가리키고 range before.offset 0,3 오른쪽 3칸으로 가서 end 아래로 가시오 xl down 맨 끝으로 가시오 그래서 어떤 영역에 크기와 상관없이 드래그하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시각화해서 이 셀의 영역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range before range before offset 하면은 뭐죠? 아래로 몇 칸 오른쪽 몇 칸 갈 것인가 그래서 range before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before에서 0,0 갔다 그럼 before 셀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nge before에서 1,0은 아래로 한 칸 가시오 b5가 되는 겁니다 range before에서 offset 2,0 아래로 내려가시오 b6이 되는 거고요 range before.end xl down 하면은 b4 셀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는 영역이 있는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b15 셀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처럼 오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range before에서 점 offset 0,1이라는 거는 b4에서 오른쪽 한 칸 가시오 10호를 가리키고요 range before.offset 0,1은 b4에서 오른쪽 두 칸 가시오 d4 셀이 됩니다 그래서 range before에서 0,3 오른쪽 세 칸 가시오 d4 셀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end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시오 끝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15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range before는 b4 셀이다 range before.offset 0,3은 뭐예요? 오른쪽 세 칸 갔습니다 이 4가 되는데요 점 and xl down은 맨 아래로 내려가시오 기 때문에 이 15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range 안에 range before는 b4부터 range before.offset 0,3 오른쪽 가서 맨 아래로 갔으니까 이 15까지 드래그하시오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코딩의 어떤 영역 선택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시 명령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sub reset color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a.a.set 변수를 저장하시오 a.a란 변수에다가 range 안에 두 개의 셀을 드래그하시오 b4부터 b4에서 오른쪽 세 칸 맨 아래로 내려가서 드래그하시오 그래서 a.a.set 그 셀의 영역의 인테리어의 컬러인덱스를 0으로 하시오 색상을 없애시오 가 되는 겁니다 아시오 1 1 2 2 3 2 아멘